신학 배꼽 없는 거 너무 꼽다고요 여캐들 검열? 검열 얘기 요즘 영상 많이 뜨더라 그 검열 의상 있잖아요 디자인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코스튬으로 바꾸는 디자인에 대해선 불만이 없어 근데 이제 원신 의상 검열은 의상이 문제가 아니고 의상 외의 부분에도 다른 데서 손댈 수도 있어 그 이나즈마 스토리가 좀 부실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았나? 나라의 우두머리가 사과를 하고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? 그래서 이나즈마 때 개판 났던 게 다 라이덴 때문인데 정작 라이덴은 사과하는 장면 하나도 없이 그냥 다시 또 방구석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스토리 검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저항군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정작 저항군 대장인 코코미가 별 활약도 못했잖아 국가에 대항하는 존재를 너무 띄워주지만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의상 검열만 볼 게 아니고 이나즈마의 부실했던 스토리텔링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의상은 뭐 괜찮아 의상이야 뭐 노출이 없어도 예쁘게만 만들면 되니까 예쁘고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근데 스토리에서 검열 들어와서 막 되게 이상한 스토리 나오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걱정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노출이 줄어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 또 새로 추가된 복장도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런 스토리 측면의 검열 그것 때문에 원신에서 풀어나가려던 이야기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장 어색한 게 저항군이 행자 신유라 잡고 나왔을 때 저항군이 성 바로 앞까지 온 거가 가장 어색하다고요? 어? 그게 왜 어색해? 아 그건가? 텐료 봉행 애들이 저항군한테 패배하는 장면을 잘라낸 건가? 아 나라의 수도 앞에 저항군이 도착했다면 대형 작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거를 일부러 묘사를 안 한 거지 한 나라가 무력해 보이는 거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맞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갑북띠 툭 튀어나온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걸로 엎쳤다 이 소리구나 음... 일리 있어 그리고 쿠조사라가 아무리 텐료 봉행 그것 때문에 성안으로 소환되었다고 해도 군사들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다 뚫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? 그것도 그래 그리고 문제는 저항군 애들이 이나즈마성 앞에 당도했을 때 정작 코코미가 없었어 저항군의 리더가 없었어 이것도 검열된 걸까? 원래라면은 코코미가 어쨌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라에 저항하는 집단의 대장을 띄워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도 쳐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일종의 검열 항목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태 모든 스토리에 이유를 끼워 맞춰서 이거 검열당했네 그런 식이 돼버리는데 그것도 맞긴 해 그러니까 이거 검열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의심은 종이 위에 떨어진 먹물 마냥 번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이나즈마가 유독 토리의 자비성이 심하긴 했어 굳이 검열을 안 했다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나즈마 마신 임무에서 유독 캐릭터 등장 비율이 너무 높아 리월은 그래도 좀 간단했잖아 리월 칠성 중에 은광각청 그 다음에 이제 종려 뭐 다음 타르탈리아 딱 이 정도여서 정말 소수의 캐릭터로 이제 리월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갔는데 이나즈마는 뭐 라이덴 미코 코코미 고루 카즈아 북두 뭐 오만가지 애들 다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좀 캐릭터 비중 조절 실패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이제 포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나즈마는 행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건은 어느 정도 끝나가는 막바지 단계였고 그 막바지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 거에 불구하고 당연히 행자 입장에서는 플레이하는 저희한테는 짧게 느껴진다 아니아니야 짧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 코미 나왔을 때 욕먹었던 것도 저항군의 어떤 리더인데 뭐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이 그냥 마신 임무가 끝났고 초대 이벤트에서도 그런 면모가 잘 안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일종의 선입견 느낌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검열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었죠 근데 마침 이제 의상 검열까지 들어오니 그래 좀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상하게 이나즈마 때 스토리만 좀 엉망이긴 했어 이번 설산 스토리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지? 이또 스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설산 이또 때 스토리가 엄청 잘 나왔기 때문에 이나즈마 때 유독 좀 스토리라인이 부실했던 게 의심은 되지만 사실 뭐 의심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일 뽑을 가차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봐야지 또 그리고 이제 미호요 지금 본사를 슬슬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잖아 옮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몹 ن 이렇게